4 비트 이제 저희가 4 비트를 가지고 A 코드와 E 코드를 가지고 산토끼를 먼저 한번 같이 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범을 먼저 보여드릴게요. 1, 2, 3, 4 1, 2, 3, 4 한 번 더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에는 어디를 가느냐 마지막에 A 코드를 한 번 더 쳐주시면 돼요. 자 그러면 영상에 제가 기타를 치지 않고 반주를 두 번 틀어드릴 테니까 한 번 반주에 맞춰서 해보시길 바랍니다. 준비 1, 2, 3, 4 E 코드 다시 A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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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하나, 둘, 셋, E 코드 자 한 번 더 셋, 넷, 산토끼, 토끼 바꿔서 바꿔서 D를 바꿔서 셋, 넷, 쫑깡, 쫑 뛰면서 바꿔서 D를 하나, 둘, 셋, 넷, 밤까지 네, 잘 하셨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엘리 하나, 둘, 셋, 넷, 셋, 둘, 셋, 넷, 둘, 셋, 넷, 셋, 넷, 넷, 바다다. 감사합니다.